오늘 새벽 0시 반쯤 논산시 노성면에 한 딸기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립식 딸기 작업동 한동과 비닐하우스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천만 원의 재산핀을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 반쯤 대전 대덕구 더감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 인근 도로변에서도 불이 나, 야간 조명등과 잔디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 꽁초 불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